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팁은 직각 모서리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직각 모서리 근데 직각 모서리인데 그냥 직각 모서리가 아니라 이 바깥쪽으로 있는 직각 모서리가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 직각 모서리 혹은 이렇게 제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뚫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번째는 저희가 그냥 칼로 자르는 거죠 칼로 자를 때는 이런 직각 모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모양으로 잘라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각진 모양이죠 이 모양으로 잘라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게 조금 더 좋으시냐면 제가 이 부분을 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르면 칼집이 당연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미사기 자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자르는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당기면서 자르셔야 되요 이 모서리 끝에서 딱 맞춰서 눌러서 되고 천천히 해서 잘라내고 여기도 딱 끝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해서 잘라내시는 거죠 이런식으로 잘라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작은 모서리 지금 이거는 제가 이 모양으로 구멍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 가죽에 이 모양으로 구멍을 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당기면서 잘라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칼로 하기에도 심지어 이 칼도 그런데 당연히 두꺼운 커터칼 같은 경우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쓰는 재단판 위로 옮겼는데 알려드릴 방법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뭔지 아시겠죠 촬영이라고 하죠 촬영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있고 뭐 이런 종류도 있고 촬영 세트를 팔아요 팔고 사이즈나 모양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트로 팝니다 파는데 이 촬영 세트는 원래는 이제 프레스랑 핸드프레스나 이런 거로 물려서 쓰는게 더 좋습니다 근데 내가 혼자 쓴다고 하면 굳이 프레스를 하지 않아도 이런 쇠망치를 가지고 해서 천천히 쳐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촬영 굳이 매번 물려서 세팅하기도 귀찮거든요 내가 대량 생산을 한다든지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는 경우는 프레스가 있어야 되고 그 모양에 맞는 촬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혼자 하시거나 개인 작업을 하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작업 하나만 하고 끝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촬영을 이용해서 그냥 그 부위만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어떻게 쓰냐면 아까 제가 칼로 도려냈던 이런 모양의 것을 자르기 위해서 이런 조금 큰 사각형의 촬영을 쓰는 거죠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 은색 펜이 그려진 부위가 아예 없어지게끔 해야 이 사이즈랑 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은색이 딱 없어지게끔 잡아 두시고 이 촬영을 망치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어떠신가요 아마 칼로 하시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시고 이쪽으로 안쪽으로 칼이 들어가지는 않을지 혹은 이쪽 이 모서리가 덜 잘라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을 덜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수월해요 훨씬 자 반대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부위도 제가 똑같이 잡아놓고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실 때 내가 잘리는 부위를 이 촬영 안쪽 이 구멍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내가 잘릴 부위를 확인을 하고 살짝 잡아놓고 망치로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 아까 제가 자르려고 했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진 구멍을 뚫고자 하는데 이 사각진 구멍에 맞는 사이즈를 찾으셔야겠죠 물론 저는 이 촬영이 10mm 짜리입니다 10mm가 잘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10mm 만큼 쓰려고 이 도안도 10mm 폭으로 파이게끔 재단을 해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시는데 그리고 기왕이면 어떻게 하시는게 좋냐면 이 촬영을 보면 결국에는 이음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음새 이음새 끝은 살짝 버려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라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음새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바깥쪽에서 덜 잘라지겠죠 근데 이 안쪽은 어차피 제가 이렇게 칼로 도려낼 거라서 이 이음새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잡아놓고 위치 확인하시고 천천히 치시는거죠 자 깔끔하죠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반대편도 똑같이 뚫어버린 다음에 그 두개 사이를 칼로 깔끔히 잘라버리시면 내가 원하는 이런 네모난 길쭉한 네모 모양의 구멍을 도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필수는 아닙니다 처음에 가죽공예를 시작하실 때 꼭 사야되는 도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시다 보면은 뭐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만드실 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어지는 이제 모양들을 이제 필요로 하실 수가 있는데 촬영을 구매하신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재단을 하실 때 활용을 해보시면 매우 수월하실 거에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 않아서 칼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왜 이렇게 재단면이 깔끔하지 않지라고 고민하는 것을 훨씬 더 실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